우리 자리 안 나쁘다 근데 어딨나 모르겠다 종차이 니 오토바이 타고 뺑뺑 돌아도 된다 보고 어딨는지만 파악되면 조심하고 조심만 하고 못 잡을게 아마 해배가 클리어 이쪽 클리어 저쪽이다 한 명 있다 오케이 봤어 봤어 나이스 소리 들었어 봤어 봤어? 소리 들었어 좋았어 종차이 집인다 왔다 왔다 왜 죽겠다 집 조개 하나 집 조개 나이스 하나 두피권 영희 쏴자 영희 쏴자 돌아줘 내 쪽으로 나이스 이쪽에 한 명 있다 발 앞에 75쪽에 딱 그치 근데 85랑 74에 인마들은 정리 다 된 것 같은데